1. 민숙이 9장과 10장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민숙이 9장과 10장 내용입니다 9장과 1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광야로 치면 신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가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이 사실 민숙이 1장부터 10장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신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신해산 도착해서 날짜별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추래굽 1년 3월 1일에 신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민숙이 7장 1절을 보면 추래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해요 순서적으로 하면 민숙이 7장 1절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민숙이 9장에 가면 또 추래굽 2년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이죠 그리고 민숙이 1장 1절에 나왔던 바로 인구를 조사했던 일은 사실은 2년 차 2월 1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숙이 1장 1절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민숙이 7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1장 1절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민숙이 9장 6절에 가면 다시 한번 2월 14일에 6월절을 두 번째로 지킵니다 그리고 민숙이 10장 11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20일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부분들은 그러니까 9장과 10장이니까 빨간 네모 안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되겠죠 6월절 두 번에 있던 6월절과 출발의 내용인데 인구 조사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고 앞에 빼놨습니다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성막을 가지고 설명하고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봉헌하는 일을 향하여 그걸 통해서 설명하고 이제 6월절을 두 번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인구가 조사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6월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6월절은 굉장히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민숙이에서 9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래서 6월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신자의 삶 이제 수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개수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사실 신자가 그렇게 군대로서 개수받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개시록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는 지파별로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귀와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렀을 때 성도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군대로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요 여러분이 군대로서 언제 잘 알게 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제일 잘 알게 됩니다 성경 읽으려고 하면 전화 오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자꾸 들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조차도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속한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더 큰 유혹과 시험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도 흔들리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로 부름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마다 유혹에 부딪힐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전쟁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쟁터에 불려 나와 있는 군사구나 군대로구나 6월절의 이야기도 결국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에 그 성격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6월절의 특징을 첫째는 해질 때에 또 14째 날 첫째 달 14째 날 이렇게 해서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이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죠 한례받은 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어도 한례를 받았으면 6월절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인이어도 이스라엘의 자손이어도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6월절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바로 이 6월절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였죠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넘어가는 걸 6월절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정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가정 위에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너울거리는 것처럼 그것이 6월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예요 넘어간다는 의미와 함께 너울거리다 너플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안에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것과 그들이 일어서서 먹죠 그때는 왜냐하면 곧 출발해야 되니까 바로 다음 날 출발을 하게 됐잖아요 자 이제 6월절이 이제 현재에 와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이 들어가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저 위에 과자처럼 생긴 것이 무교병입니다 맛자라고 불리는 유교병이에요 그 유교병을 먹고 또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4번을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 보면 하얗게 공 같은 게 있죠 삶은 계란이에요 다 의미를 가지고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포로시대를 지나면서 생겼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양의 어린 양의 다리뼈를 그래서 양의 다리뼈를 먹을 때는 뼈를 절대로 꺾지 않도록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신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로서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월절을 지킬 때도 네 번째 잔을 마시기 전, 네 두 번째 잔을 마신 후인가요? 그때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엘리아가 오는지 살펴보게 해요 왜냐하면 엘리아와 함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 왕조가 다시 실현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렇게 과거와 같은 영광을 찾는 것 그것을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자기들이 먹고 있는 그 양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에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 그걸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들은 의인이었고 메시아가 오는 이유는 자기들을 죄에서 구해내는 것이나 자기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자기들이 누려야 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6월절 만찬은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2월 14일에 6월절을 한 번 더 해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보죠 구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민숙이 구장입니다 구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민숙이 구장 6절을 우리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숙이 구장 6절 말씀이에요 구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선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하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언제 지키느냐 2월 14일에 지켜라 그래서 이것이 늦은 6월절입니다 이 부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말은 사실 지금 시체를 만진 이야기도 있지만 거룩하다는 것과 부정하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부정하다는 것이 정말로 그것 자체가 더럽거나 혹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선했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함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타락한 그러한 세상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타락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모든 세상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거룩과 부정을 이렇게 나누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거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특징이에요 구약의 특징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들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물로 바칠 것들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병이 걸렸거나 그런 것들은 재물로 바치지 않도록 돼 있죠 그걸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체를 만진 것이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건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사건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알고 있는 이 6월절의 참 의미들입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간의 장벽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대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이 허물어졌다 이것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졌다고 되게 벽이 헐렸다고 생각하지만 담이 헐려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는 담이 헐렸다는 의미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담이 헐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다고 여기시고 그들을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제사장의 나라였던 이스라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 죄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진 거죠 그것과 아주 유사한 일이 음식에도 일어났잖아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었는데 요파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두 가지를 다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거룩과 또 부정을 나눌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하다 그들이 어떤 것에서 출신이 어떻든지 혈통이 어떻든지 그들이 이방인이었던지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심지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피부병과 시체의 문제도 똑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침으로 보여주십니다 모든 장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때 이사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병을 그들의 질고를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기적이에요 그냥 병이 낫구나 야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다 어떻게 병이 병원에 가지도 않고 나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은 있죠 아픈 게 낫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그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병자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질고를 짊어지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고 그 병이 나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병자를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있거나 그랬을 때 주님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과는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병자를 고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사건은 비슷해요 그러나 성격이 다르다 그 똑같은 성격의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뭐와 똑같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것이 일어납니다 제일 피크가 어디에 있냐면 시체예요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면 6월절에 참여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시죠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제가 잔다 했더니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달리다 쿰 하시니 소녀여 일어나라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잡으신 거예요 손을 라삐는 시체를 만지지 않거든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그 시체를 만지셔서 오히려 그 죽음을 자기의 몸에 담으시고 생명을 그 소녀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늦은 6월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부정한 이들까지도 이 6월절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6월절 사건이 끝나면 여러분이 성막의 일 15절에 가게 되거든요 9장 15절을 보세요 아까 펴셨던 민숙이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막을 세운 날에 그날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구름이 거기 같이 있어요 그게 성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같이 있었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런데 이 성막이 왜 중요한가는 우리가 출입업기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모세가 기도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화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 돌판에 던져가지고 그리고 그 가루를 다 마시게 하고 금송화지를 가루를 태워서 가루를 마시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 앞서 올라가서 아모리 족석과 그 가난한 족석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앞서 올라가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다 해주신다고 그러고 가난까지 다 데리고 데려간다고 그래요 우리를 우리식으로 치면 그래 너 천국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죠 모세의 기도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의 목적을 모세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으며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천당에 데리고 가시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만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게 단 거예요 그럴 경우가 너무 많은데 모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난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서 우리가 찬상할 때도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찬양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앞서 길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게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바로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성막을 짓도록 허락을 안 하셨거든요 설계도는 주었지만 성막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와 올라가겠다 하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성막을 다 짓게 되죠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확연하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함께 거한다 하나님의 인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다 걱정할 게 없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9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까 17절까지 제가 읽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화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화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화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화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화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여화의 명령을 따라 그게 여화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이 큰 위로죠 왜 그것이 큰 위로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오 안심이고 그것이 가장 평안한 거거든요 아 나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 모든 짐을 내가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평안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화의 명령을 따라예요 여화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삽니다 여화의 명령을 따라 걷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화의 방주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돛도 없고요 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상자 속에서 그 물살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주님께 온전히 의류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전히 여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교회라고 불러요 왜 광야교회겠어요? 우리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으며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뭘 가르치실 것 같아요? 여화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내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 사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맺어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도 달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진짜 바른 태도는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도리어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만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쉽게 절망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게 뭘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애국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 불기둥이 애국군대를 이스라엘 백성과 나눴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이미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신자의 삶의 중요한 모습인 것처럼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나팔은 언제 부냐면요 백성들이나 지도자를 모을 때 불었어요 또 하나는 행진을 할 때 그때 나팔을 불었어요 또 하나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도록 했어요 또 하나는 제사할 때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초하루에 있었던 제사라든지 혹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하는 그런 제사 예를 들어 법괴를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때 나팔을 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하도록 제사에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라요 백성과 지도자를 모은다는 말은 왜 모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팔을 불도록 했어요 오늘 신자의 삶에서 본다면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우게 하는 거죠 행진을 시작한다는 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모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그 말씀에 의한 새로운 부흥과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우리 삶 속에서 다시 깨닫고 해석하며 그 말씀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다시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그 시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아마 나팔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언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아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팔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말할 것도 없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제 망설이지 마라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너희가 전쟁을 즉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제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헌신할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2월 20일에 가난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막에 있던 구름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막을 다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가요 구름이 앞에 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인도했다기보다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마 구름이 그들이 가야 될 그 목적지에 먼저 가서 그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드디어 행진을 시작하죠 그 행진을 시작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소서 뭐가 먼저 나왔어요? 나팔을 먼저 불고 이스라엘 행진할 때 나팔을 분다고 그랬으니까 나팔이 빡 불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개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구름기둥이 우리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일어나서 외치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일어나사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쩌면 지금 앉아있는 신앙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모두 팬데믹을 겪었던 우리 모두가 다 점점 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가장 쉬운 방법의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일도 힘들고요 다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다시 예배를 하는 일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이전까지는 당연히 생각했던 성경 공부나 당연히 해야 했던 기도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어쩌면 시동을 거는 일 자체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아침에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함께 또 성도가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마치 오랜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을 갖추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다시 우리도 모세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을 불어 그들을 모아 행진하게 했던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